로아의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거야 딸꾹질해요 로아 지금 로아 여권 만들려고 하는거야 카메라 신기해? 로아 첫 여권 만들러 가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가고 있어요 벌써 도착했네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얼마 안걸려요 오빠도 포토페이퍼 사고 집에서 포토프린터 있었어 우리는 로아 여권사진 집에서 직접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 로아 첫번째 여권 사진이에요 귀엽죠? 첫 여권 굉장히 좀 기대되죠? 아무래도 섬으로 만드는 신분증이니까 안좋지? 카메라 좋아해요 로아는 여기요 로아는 이게 필요해요 로아는 이거야 이거? 8세 미만 응 로아 기분 어때? 아이고 코 아주 빨갛게 됐어 추우니까 하루 이렇게 굳혀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딱 하시면 끝 졸려 졸려요? 네 왜요? 졸려요 여기 그냥 다 신기해 처음 보는거야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서명패드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제 이름으로 써야돼요? 네 이제 다 되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 11시 이후에 찾아가실 수 있어요 아 예 다 신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권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겠습니다 로아가 추운 것 같아요 로아 추워요? 빨리 갑시다 mall 으이? 무슨 일이야? 여자야되던데? 좋아 아빠 카메라 좋아해요 네 노아 오늘 찍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마 모자쓰는거 너무 귀여워 이런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 너무 귀여웠어 서울에 저는 모자쓰면 이쁠거같아 두개 밴드 하나랑 보네트 하나 두개 하자 여기가 옷 갈아입는거 너무 싫어해서 혹시 올까 그치 걱정돼 로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한 몇볼 더 갈아입으면 짜증낼거같아 한번 봐야돼요 응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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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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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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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 귀여운 아가씨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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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하얀 하얀 심사를 하얀 햄 cab 미 comments 하얀 아 귀여워 이리 오세요 아 여기 봐 여기 이모 이모 옳지 옳지 엄마 내려와 귀여워 엄마 고생했어 엄마가 미안해 안아주세요 엄마가 미안해 이리 와 이리 와 고생했어 오빠 보실래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리 와 봐봐 눈 내려오 이야 엄청 많이 내려서 벌써 바닥 봐 루아 눈이야 눈 첫눈 이불 어딨어? 창문 좀 열으려고 루아야 첫눈이야 첫눈 우리 루아 태어나서 처음 보네 우와 좋아? 좋아요? 우와 좋아 좋아 좋아해 좋아 로아야 첫눈이야 첫눈 우와 나갈까? 응 나갈까? 응 좋아 좋아 이거 걸을까? 응 안 보여 오빠 이거 빌려 해 자동차처럼 찍찍찍찍 이게 뭐야? 유모차에 와이퍼? 응 안 보여 유모차 와이퍼 유모차 와이퍼 유모차 와이퍼가 있나? 왜? 없겠지? 야수신에게는 늦게가 너희 눈이 다 눈이 그냥 이쁘게 된다 이제 간이 이렇게 차장차장 그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거의 다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